1월 29일 오전에 일본 관동지역 지바현 가모가와시에서 지진운이 또 출현하면서 관동지역에 대한 강진 우려가 있었는데요. 오늘 2월 3일 목요일 오전에 일본 관동지역 가나가와현 동부에 지진운이 출현하였습니다. 가나가와현 동부라면 관동대지진의 진앙지였던 바로 그 가나가와현 서부 오다와라시 근처에 지진운이 출현한 것입니다. 관동대지진 당시와 마찬가지로 최근 가나가와현 이바라키현 지바현을 강타하는 연속 지진들이 발생 중이며 이로 인하여 도쿄도 23구의 대폭발 수도지카 지진에 대한 우려를 하는 네티즌들이 많습니다. 2월 3일 새벽에 관동지역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4.1의 지진과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연속 발생을 하였습니다. 2월 2일에도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2월 1일에는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4.0의 지진과 가나가와현 동부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1월 31일에는 지바현 북서부에서 규모 3.5의 지진과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3.6의 지진과 이바라키현 북부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월 27일에도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1월 26일에는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월 13일은 여러 해 규모 7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13일까지는 대지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은 작년 10월에 도쿄 수도지카 지진 규모 6.1 강진 시기와 비슷합니다. 작년 8월에 환태평양 조선대에서 규모 6의 강진들이 계속 발생을 하였고 9월에는 일본에서 지진 횟수 감소 후 진도 3이 연속하여 발생하였으며 9월 말에 뉴질랜드와 바누아투에서 큰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10월에는 초승달전으로 하여 도쿄에서 진도 5강이 발생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